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차박을 하시는 분에게 좀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용량의 제가 파워뱅크를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리나 파워뱅크에서 만드는 인산철 매립형 파워뱅크입니다 자 우리가 매립형 파워뱅크라고 하면 차량 한 곳에 비치를 해두고 외부에서 단자를 만들어서 파워탭이나 별도의 판넬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의 파워뱅크인데요 일단은 용량이 크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들고 다닐 목적이 아닌 한 곳에 비치를 해서 고정을 해두고 사용을 할 목적의 파워뱅크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대전류 단자 말고는 기타, 시가포트라든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라든지 그런 단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매립형 파워뱅크의 장점이 뭘까요? 일단 가격이 기성품 우리가 모든 단자가 존재하는 기성품의 파워뱅크보다 저렴하고요 자 이번에 리나 파워뱅크에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연말을 맞이해서 기존에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이지만 여기서 더 할인을 해서 연말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2주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혹시 차박을 준비하시거나 카라반 우리가 배터리 매립형 파워뱅크를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정말로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할인된 가격 같은 경우는 리나 파워뱅크 카페에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2주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2주 뒤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용량이 있다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자 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냐 우리가 매립형 파워뱅크의 가장 중요한 점이 내가 차량 어느 곳에 이 파워뱅크를 매립을 하더라도 파워뱅크 사이즈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용량이지만 일단 기성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은 기성품 사이즈의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위치할 공간하고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00A, 460A, 600A 이렇게 사이즈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사이즈를 좀 확인을 시켜드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600A를 차량에 매립을 할 겁니다 근데 이 600A를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파워뱅크를 구입을 하는데 내부에 파워뱅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앞쪽에 볼트를 풀러서 600A 배터리 이 파워뱅크를 분해를 해서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단자 그리고 BMS나 이퀄라이저까지 좀 정확히 들어갔는지 전선 같은 경우는 두꺼운 전선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높은 전류값을 사용하더라도 부하나 이런 부분에서 위험하지 않을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용량 매립형 파워뱅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모델 300A 아우어, 460A 아우어, 그리고 600A 아우어 용량의 이 매립형 파워뱅크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용량 파워뱅크의 높이는 동일합니다 자 높이 같은 경우는 실측을 했을 때 약 25cm 정도가 나오네요 세 가지 모델 다 높이는 25cm가 나오고요 길이 같은 경우는 대전류 단자를 포함을 해서 300A는 약 42cm, 460A는 약 47cm, 600A도 동일하게 47cm 폭을 살펴보면 300A는 19cm, 460A는 23cm, 그리고 600A 같은 경우는 약 30cm가 나오네요 자 보이시는 대로 세 가지 모델 다 높이는 다 동일하고요 길이 같은 경우는 300A만 좀 짧고 460A와 600A 동일합니다 자 배터리 폭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용량별로 좀씩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파워뱅크 위쪽으로는 이렇게 손잡이가 두 개씩 달려 있어서 무거운 파워뱅크도 쉽게 들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솔직히 600A 같은 경우는 정말 무겁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뻔했어요 들고 오는데 혹시라도 나는 들고 다닐 겸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300A 정도는 들 수 있어요 460A나 600A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닐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600A만 대전류 단자가 두 개씩 달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볼트 게이지를 하나 달아 놔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용량 퍼센테이지는 믿지 마시고요 그냥 확인 용도니까 전압만 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뱅크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튼튼한 철제 재질로 돼 있어서 우리가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2억까지 가입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안전성에서는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 업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600A를 분해를 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위쪽에 나사를 풀고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600A 파워뱅크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피스는 다 풀었고요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위쪽에 볼트게이지 전선을 뽑아주고 뚜껑을 오픈 자 위쪽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폰지 두꺼운 스폰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내부를 보시면 딱 봐도 새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304Ah 용량에 배터리가 8개 4S2P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같은 경우는 608Ah가 정확한 용량이고요 자 내부에 있는 부스바를 보시면 정말 두꺼운 부스바를 사용한 게 보이고요 자 앞쪽이 실리콘 메인 전선 같은 경우는 4AWG가 플러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꺼운 전선을 사용을 했고요 출력면에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전선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 작업까지 꼼꼼하게 해서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작업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스폰지가 다 덧대져 있어서 배터리 사이사이 절연도 아주 잘 된 모습이고요 맨 가쪽 케이스하고 맞닿는 부분도 이렇게 스폰지 절연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케이스가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절연 작업은 아주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배터리 단자에도 이렇게 다 실리콘이 발라져서 풀림을 방지를 해놨습니다 자 풀림 방지까지 확실히 신경 써놓은 모습이고요 자 앞쪽에는 이렇게 지금 이퀄라이저 5.5A짜리 이퀄라이저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면 단자대가 있는데 이 단자대는 이퀄라이저 BMS 그리고 또 이쪽에 자 밸런스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밸런스를 한번 살펴보면 자 3.32, 3.32, 3.32, 3.32 전부 다 동일한 셀 밸런스 너무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션터 저항도 움직이지 않게 실리콘으로 고정이 아주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BMS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 녀석을 뜯어볼 필요는 없고 BMS 용량은 390A로 보이네요 390A BMS가 들어갔고 이퀄라이저 그리고 단자대로 해서 밸런스 케이블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파워뱅크를 만드는 모습과 좀 비슷한 형태죠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깔끔하게 작업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단자대나 전선들 그리고 이렇게 단자들마다 실리콘 작업까지 절연 작업이 확실하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자 내부 모습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그 정도의 절연 작업과 전선 선택 그리고 모든 단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깔끔하게 연결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리나 파워뱅크 믿을 만하죠 자 이 정도면 내부는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최고 최고 자 이렇게 리나 파워뱅크에서 판매하는 매립용 파워뱅크를 실제로 분해를 해보고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내부에 연결되는 실리콘 전선이나 단자까지도 모두 다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로 이렇게 다 체결이 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절연 작업도 스폰지 작업부터 우리가 캡톤 절연 작업까지 좀 완벽하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립용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움직이다 보면 이 볼트나 너트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풀림방지 실리콘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모습에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도 저렴한데 내부에 사용한 우리가 부품들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한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 배터리 600A 용량의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만든다고 해도 가격대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3월부터 파워뱅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라든지 부대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파워뱅크 가격은 100%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매립용 파워뱅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리나 파워뱅크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새 제품이 들어가서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2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